잠시만요. 에이핑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김우중이라고 합니다. 저녁도 몇 번 뵀었을 텐데 저희가 충북대학생들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한 거 1년 2년 만에 컴퓨터이니까 항상 지금처럼 이런 열정들을 항상 에이핑가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 조심하십시오. 항상 가슴에 품으시고 많은 분들에게 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언론사에도 왔기 때문에 우리 한번 뒤돌아서 학생 여러분과 기념사진 이거 한번 찍을게요. 자, 감독님 올라와 주시고 매니저 올라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예쁜 모습 나올 수 있게 다시 찍을게요. 함께 다 V 하시면 잘 나올 거거든요. 충북대학교 여러분들께 에이핑가 또 드리는 선물을 알겠습니다. 자, 함께 찍겠습니다. 매니저 잘 찍어주시고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거 화이팅 하는 거예요. 자, 충북대학교 에이핑크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저희가 의상이... 충북대학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의 메인무대 에이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핑크.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이핑크가 마지막으로 멋진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에이핑크 하나의 이름은 사랑해요. 하나, 둘, 에이핑크 사랑해요!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감사합니다.